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강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첫번째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두번째 형용사는 보호역할을 합니다. 세번째 형용사는 주원화 목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베이직 테스트의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fat는 뚱뚱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뚱뚱한 개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이 뚱뚱한이라고 하는 말은 개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꾸며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수식해준다 이런 편을 쓰고 있습니다. fat 형용사입니다. 어떠어떠한 이 형용사는 명사, 닭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가 됩니까? 어떠어떠한 개, 어떠어떠한 바로 평룡사가 됩니다. 어떤 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big, small, old, young cat big은 큰이라고 하는 뜻이고, small은 작은, old은 나이든, young은 어린 혹은 젊은 이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평룡사입니다. 캐시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나이든 고양이 어린 고양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big, small, old, young 이런 표현들은 모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룡사는 명사의 모양, 색깔, 성질, 크기, 개수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pretty라고 하는 말은 예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쁜 고양이다. 어떤 고양이 예쁜 고양이 고양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 pretty,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명사의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살펴보겠습니다. fat, 뚱뚱한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고양이는 뚱뚱하다, 뚱뚱한 고양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fat, 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는 뚱뚱하다, 뚱뚱한 고양이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만 언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될 때 모양새가 다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fat, 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상으로 a fat cat, 이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때 바로 그 보호는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 다리라고 하는 뜻이죠. dangerous, 위험한, 이러한 말입니다. 이 다리는 위험하다, 위험한 다리, 이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똑같은 의미를 갖지만 언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될 때 서로 다른 모양새를 취할 뿐입니다.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때 바로 그 보호는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주어 보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cute baby cute는 cute이라고 하는 뜻이죠. cute baby, cute 아기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기는 귀엽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바로 그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때 그 보호는 주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정리되겠죠? 형용사는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wise는 현명한 형용사입니다. important, 중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wisdom, 지혜, 현명함, 명사입니다. wise는 형용사, wisdom은 명사입니다. 지혜는 왕에게 중요하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주어는 wise가 되겠죠. 그런데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주어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엔 wisdom을 주어로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또 다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he has brave. he has bravery. he is brave. brave는 용감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bravery, 용기, 용감함, 명사입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형용사가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형용사는 목적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명사뿐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명사인 bravery가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형용사는 보호로 쓰일 수 있습니다. have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보호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 동사를 쓰게 되면 보호를 취할 수가 있죠. he has brave가 아니라 he is brave. b 동사 그리고 보호인 brave.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주어와 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주어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명사입니다. beautiful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beautiful, 형용사입니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뜻이죠. I,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눈이죠. beholder, 관찰자,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beauty는 beautiful의 명사형입니다. 아름다운, me.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 서양 속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왜 틀린 문장인지 보세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beautiful,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문장의 주어로 쓰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명사인 beauty, 바로 이것이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베이직 테스트입니다. 베이직 테스트입니다. 문제 1입니다. 다음 비판에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1번 보시면, be, 큰. a blank cat, won't be, 큰 고양이. 당연히, big을 써줘야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small, 작은. 몸집이 작은 게. small dog,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보시면, young, 어린. a blank bear, 어린 곰. a young bear. 네 번째는 old입니다. an old elephant, 나이든 코끼리. 다섯 번째는 fat, 뚱뚱한. 여기 보면, the man is blank,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리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보호 자리가 되는 거죠. 즉, 형용사는 보로 쓰일 수 있다. 형용사가 보로 쓰일 때, 보호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the man is fat, 이것은 a fat man,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pleasant,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이죠. he is pleasant, 그는 즐겁다. 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sad, 슬픈. she is sad. 그녀는 슬프다. 일곱 번째는 calm, 차분한. the boy is calm. 그 소녀는 차분하다. 아홉 번째는 happy.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열 번째는 healthy, 건강한. 그 노인은 건강하다. 건강한 노인, 같은 의미가 되겠죠. 문제 2입니다. 다음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쓰시오. 우리말을 영어로 쓸 때, 제일 먼저 주어를 찾아서 동사와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1번 보시면, 이것은 예쁜 고양이다. 주어는 이것은 동사나 뭐뭐이다. 즉, 이 동사가 되겠죠. This is, 다음에 예쁜 고양이, 예쁜 고양이, pretty cat. Oh, pretty cat. This is a pretty cat. 2번입니다. 이 다리는 위험하다. 문장의 주어는 이 다리는 어떠어떠하다. is, 형용사. This bridge is 어떠어떠하다. 위험하다. Dangerous. This bridge is dangerous. 3번입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니까 해부동사를 써줘야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으로 쓰면 됩니다. He has bravery.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